안녕하십니까 턴오프윌TV 입니다. 기다리고 기다리던 엘리트 순지트가 들어왔습니다. CCCT 플로렌 이라는 영상을 몇번 찍어서 올렸는데 상당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중에 좀 섬기 검은 사람도 있어요.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들을 상당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배에 달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뭐 6 70만원 내라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구요 자 보시면 이제 알갱이도 상당히 굵습니다. 어떤 분이 200g 시켰는데 조금 더 넣었구요. 자 이렇게 지금 와 있는데 이벤트를 한번 진행할까 합니다. 이벤트라는 것은 이제 뭐 다른 것 보다도 제가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는 것이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뭐 전부 다 드린다 뭐 1g 사는데 드린다 이럴 수는 없고 에 뭐 이 스타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1kg 사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책을 한 권 드릴 건데 저번달 인가요 이제 그 암각화를 주제로 뭐 이렇게 익스비션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걸 한 땀 한 땀 이제 과거 수천 5천 년 전 6천 년 전 7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그렸던 그림을 이제 그 먹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어 왔습니다.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사슴 그리고 이제 화살 그리고 이제 사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찍혀 있는데 우리가 알기 힘든 그런 내용도 상당히 단 게 있고 여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나도 잘 갔다 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. 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뿔을 좀 상당히 의미 있게 그려 놨는데 여기 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할머니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짐승이 이끌려서 하늘을 올라가는데 그 짐승이 알고 봤더니 염소였다. 염소의 눈을 보면 이제 옆으로 누워 있는 뭐 제가 세타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했는데 예 특정 단체들이 그런 이런 그 문양들을 많이 채용을 했죠. 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됐었다면 여기 가셨으면 상당히 좋았을 거다. 시드 있고 자 책 하늘이 감춘 그림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 순지트를 이제 사신다고 하면 1kg을 사신다고 하면 제가 책을 그 교보든 어디든 영풍이든 원하시는 곳에 주문을 줘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벤트고요. 글쎄 이제 뭐 또 1kg 말고 또 2kg를 사겠다. 그러면 또 제가 그 소지하고 있는 책들 하여튼 뭐 드리도록 하는데 양은 지금 한 20봉지 조금 넘게 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못해 드리고 일단은 선착순으로 임해 주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뭐 순지트를 이제 요청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확인이 된 거를 해야겠죠. 뭐 순지트랑 비스무리하게 보이는 돌멩이를 갖고 와서 파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검증을 거친 그런 물건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. 다른 사람들보다. 자 아무튼 순지트 엘리트 순지트를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. 이벤트로 책도 청구마비의 계절 책도 무료로 받아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석이조로. 하여튼 또 업데이트 또 이벤트 있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. . . .